자, 38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역시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요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이런 문장 삽입 편에서는요. 당연히 삽입될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어, 오케이?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삽입될 문장을 읽었을 때 힌트가 나올 거야. 알겠죠? 힌트가 잡힌다니까? 근데 때로는 힌트가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때는 삽입될 문장을 머릿속에다가 그냥 집어넣은 채로 지문을 읽어가지고 빈 공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이 분명히 딱 보여요. 빵하고. 저랑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일단. 자, 박스칸. 그러나, 요것도 좀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그러나, Using caffeine to improve alertness and mental performance. 그랬어요. 이게 기미남이거든요. 기미남. 그러니까 좀 이제 커피 마시면 막 깨어있잖아. 사람이 각성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미남과 정신적인 그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은 Doesn't replace. 대체하지 못한다. More. Getting a good night's sleep. 훌륭한 밤잠이죠. 훌륭한 밤잠을 자는 걸 대체하지 못한답니다. 그죠? 그 커피를 좀 뭐 마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좀 뭐 각성 상태가 좀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훌륭한 밤잠을 잔 거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커피보다는. 자, 근데 앞에 하웨벌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카페인을 사용하는 건 밤잠을 대체하지는 못해요. 그럼 앞에 뭐가 나왔을까요? 아, 카페인을 먹으면 아, 좀 각성을 도와주는 그게 있다. 좀 긍정적이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러한 다음에 이제 하웨벌로 뒤집은 다음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럼 그걸 찾아. 요건 제가 다 읽지 않을 거예요. 한, 이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 여기거든요. 요거. 요거만 찾으면 그냥 정답 3번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한 요정도부터 읽어볼게요. 저는. 자, 긍정적 상관관계예요.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caffeine intake and staying alert throughout the day. 그 카페인 섭취와 그 하루 동안 내내 기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Has also been well established. 매우 잘 설립이 되어져 왔다. 여러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뭘까요? 긍정적 상관관계. 카페인 섭취와 하루 동안 내내 이렇게 기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정비라 같은 거, 정비라. 그러니까 카페인 섭취를 하면 할수록 그 하루 동안의 기민한 상태를 더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상관관계로 하거든요. 이런 거를. 알겠죠? 어. 그게 이제 잘 설립이 됐대. 그러니까 이 말은 맞긴 한가 봐. 커피를 마시면 하루 동안 기민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나 봐요. 자, 일단 좋은 얘기죠. As little as 60mg 이게 고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고작. 또는 겨우. 겨우 60mg이죠. 이게 이제 한 잔의 차 속에 전형적으로 들어있는 양인가봐요. 한 60mg만으로도 can lead to a faster reaction time. 더 빠른 반응 시간을 야기할 수 있더라. 어우,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졌어요. 긍정이죠? 근데 뒤를 봐봐. One study from 2018. 자, 2018년으로부터 나온 한 연구가 보여주기를 뭘 보여줬냐면 카페인이 그 반응 시간을 향상시킨 건 맞대. In those with or without poor sleep이니까 이게 형평없는 잠 아닙니까? 그럼 잠을 못 잤다는 거야. 그러면 with poor sleep. 잠을 못 잤거나 without poor sleep이니까 형평없는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잤다는 얘기야. 즉, 잠을 못 잔 사람이든 잠을 잘 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 속에서의 반응 시간을 증가시켜줬대. 그러니까 일단 커피가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 그러나 but 잠을 거의 못 잔 집단 속에서 에러를 증가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부정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긍정이었는데 갑자기 부정으로 갔죠? 근데 이 부정으로 갑자기 바뀌었을 때 연결사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이 아까 뭐였습니까? 이거 집어넣는 거. 자, 그러나 이 기미남과 정신적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은 이 훌륭한 밤잠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뒷받침 연구. 이게 보여주더라. 끝. 정답은 3번. 무난하게 나왔어요. 어때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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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